세 번째 저자 소개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요. 누굴까요? 누가입니다.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에 대한 소개는요. 누가 보금에서 제가 자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작한 그 부류의 명작 하마 성경 누가 보금 전체 편을 시청하시면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깨알같이 피피해라만 하고요. 지금 보시는 그 성경 구절이 그 사도행전 1장 1절과 누가 보금 1장 3절 구절입니다. 위아래 대비해서 제가 썼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요. 누가 보금과 사도행전은 수신자가 동일하다는 거죠. 이 편지를 누구한테 썼느냐? 바로 데오빌로라는 그 고위층, 가카, 가카라고 적혀있는 분과 상당히 고위층 인물입니다. 그 사람한테 썼다라는 거죠. 즉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인물에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은요. 누가 보금의 속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나오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할 때 이 글이 바로 누가 보금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금을 읽고 요한 보금을 읽으면 상당히 힘들어지고요. 누가 보금을 읽고 바로 사도행전으로 읽으시면 여러분 상당히 맥락적으로도 이게 흐름이 잘 이어지고 잘 읽혀질 것입니다. 초대교회 인물에 대한 두 번째는 초대교회 인물에 대한 자세한 배경 설명이 이 사도행전에는 아주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인물들을 살펴보기에 너무너무 좋은 자료입니다. 인물뿐만 아니라 인물들이 남긴 그 설교들요. 베드로 설교, 스테반 설교, 그리고 바울 설교 등이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어떻게 주를 증거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좋은 자료가 되고요. 여러 인물들의 활동상이 지금 오늘 영화관에 있는 것처럼 영화를 보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는 역사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 사람으로서 이런 자료들을 다 기록을 남깁니다. 기록을 남기고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다 기록을 남긴 것들을 정말 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칭 변화입니다. 처음에는 누가가 그걸 딱 쓰는데 3인칭 시첨으로 시작합니다. 딱 쓰는데 딱 16장부터 시작되는데 그때 보면 우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은행에 돈을 맡겼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우리, 우리, 우리 많이 쓰는데 이 말이 뭐냐면요. 누가가 바울과 2차 선교여행의 동행함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나도 이제 2차 선교여행부터 이 사도바울과 누가가 함께 조인해서 이제 선교여행의 우리라는 표현을 써서 함께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들을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책 구조입니다. 먼저 같은 저자인 누가를 동일 저자로 보면요. 이 누가 보금과 사도행전 하나의 큰 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금이 상편, 누가 보금 하편으로 보죠. 이 그대한 수미 쌍간법으로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나눌 수 있죠. 제가 항상 마태보금 할 때도 말했는데요. 이 구조 볼 때는요. 히브리 책의 구조는요. 무조건 수미 쌍간법입니다. 항상 그렇게 영화 볼 때도 마찬가지죠. 기생충 보십시오. 지하로 시작해서 나중에 영화 끝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압니까? 다시 지하로 다시 내려옵니다. 수미 쌍간법이에요. 공수래 공수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다가 죽을 때도 아무것도 없이 벌거벗어서 죽는다. 그게 수미 쌍간법의 전형적인 구조거든요. 상당히 이 책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보금 2장 1절 4절에서 딱 수미 쌍간법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31절이 끝을 맺는 구조로 이루어지고요. 누가 보금 2장은 어떻게 이야기가 시작됩니까? 로마 초대 황제 아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죠. 이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이렇게 딱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만 말하지 왜 여기에 굳이 로마 황제 이름을 왜 쓸까요? 이 세상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이 땅의 진정한 왕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라는 것들을 선포하는 구조로 딱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여러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안 여러분 어떻게 끝나죠? 사도바울이 이 세상의 황제의 도시 그 헤드코트가 어디입니까? 로마죠 로마. 그 로마에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들어가서 뭘 합니까? 이 땅의 진정한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보금을 선포하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끝이 딱 맺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금의 2장의 시작과 사도행전의 끝이 시작이요. 누가 왕이냐의 싸움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 땅에 로마의 황제가 지금 이 땅을 잡고 있지만은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2장 사도행전 28장 그분을 정거하러 사도바울이 목숨을 울고 그 안으로 침투해가지고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너무 쉽게 이 구조만 봐도 소름이 돋습니다. 정말 이 누가는요. 그걸 다 설계해서 쓴 겁니다. 여러분이 설계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쓰기 전에 미리 다 설계를 해놓은 겁니다. 한마디로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인 왕에 대한 부분들. 처음과 끝이 그렇게 둘러싸여져 있다는 겁니다. 보자기로 이렇게 쫙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 다음 장면이 보세요. 처음과 끝 부분이 그 속에 처음과 끝이 그렇게 끝나는데요. 그 속에는요. 안꼬라고 하죠. 그 속에는 어떤 이야기들로 가독차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로마의 그 주요 거점 도시. 헤드쿠터. 그 도시들. 고린도. 에베소. 빌리포. 이 도시들을 어떻게 점령해 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글이 너무너무 잘 쓰여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다가 쉽게 조금 이걸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요. 이 하마 성경이 처음에는 동네 조그만 교회는 아닙니다. 동네 교회에서 출발해서 경기도 외곽 지역인 은혜 교회에서 확정되어 가다가 수도, 서울, 도심 한복판에 진격해 들어가가지고 여기 롯데 시네마에서 깃발을 한번 꽂고 땅 끝까지 열방까지 뻗어나가는 구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꿈보다 표정들이 꿈보다 해몽이 좋네. 그럼 얼굴들이 됩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꿈꾸랍니다. 저는요. 책의 구조는요. 방금 구조는 누가 보건과 사도행전 전체를 하나 엮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이 사도행전 한 것만 놓고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인물과 지역 이 두 개의 구조로 또 다시 한번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인물 중심으로 볼게요. 1장부터 12장까지는요. 베드로가 철저하게 주인공입니다. 어? 9장에 사도바울 회심 나오는데? 여러분 9장에 사도바울 회심이 있지만요. 아직까지는 사도바울의 중심이 아닙니다. 9장까지는요. 13장부터는요. 이제 사도바울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그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죠. 그게 13장부터 28장 끝까지의 구조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보실 구조가 지역 중심입니다. 첫 번째가 인물 중심이고요. 두 번째는요. 지역 중심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정말 이 사도행전의 구조가요. 지금 방금 읽었던 이 말씀 구조대로 그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실까요? 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성령이 오순절에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탁 임합니다. 복음이 처음에 예루살렘에 전해진다는 거죠. 그 복음이 어디로 확장되냐? 유대,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리고 13장부터는 어떻게 된다고요? 땅 끝까지 촥 이렇게 스프레드 되듯이 확장이 촥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역을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1장 1절부터 8장 3장까지가 이야기가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 거기서 어떻게 복음이 전거되고 있나? 8장 4절부터 12장까지가 유대와 사마리아, 13장부터 28장까지가 땅 끝까지 이루어진다는 거죠. 상당히 복합적이면서 입체적으로 지금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크리스찬들이 왜 좋은 제품, 왜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내느냐. 여러분, 이런 입체적인 책들을 쓰고 읽는 사람들이 그런 서비스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렇고요. 실제로 성경을 안 읽으니까 문제인 거죠. 성경을 읽으시면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읽으면 머릿속이 그렇게 입체적인 구조로 됩니다. 지금 보세요. 얼마만큼 이 책을 하나하나 한꺼풀 한꺼풀 벗겨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물로 나누든 지역으로 나누든지 지역으로 나누든지 핵심은 13장의 핵심입니다. 이기가 분순이 되는 장이죠. 13장부터는 사도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난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13장을 기준으로 해서 전반부 1장부터 12장까지의 메인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사람은 누구요? 베드로가 중심이 됩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장소에 일어나는 그 핵심의 그 인물은 베드로가 철저히 중심이 되고요. 후반부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바울이 중심이고요. 보금이 땅끝까지 퍼져나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선교사, 그 사람이 사도바울이라고 하죠.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유사한 사건들을 통해서 두 사도를 의도적으로 누가가 자꾸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책 구조를 통해서 뭔가 우리들에게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뭘 준다? 메시지를 자꾸 던져주려고 합니다. 아주 이 사람이 보통 영리하신 분이 아닙니다. 보통 분이 아니에요. 13장 기점으로 전반에 베드로의 행적하고 후반에 한 바울의 행적을 평행이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하고 요수와도 평행이론입니다. 요단강 건너고 홍해 건너고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이 보여줍니다. 똑같습니다. 여기서도요. 유사한 부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면서 안전벵이가 된 사람을 똑같이 고칩니다. 3장하고 4장, 3장, 14장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별한 치유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하고 19장에서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것도 비교해서요. 세 번째는요. 마술사들을 제압해버립니다. 8장, 13장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죽은 사람을 또 살려버립니다. 9장하고 20장 여기서 패턴쪽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기적적으로 그러니까 딱 이 책을 13장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요요요. 데칼콤하니 형식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2장, 16장에는요. 기적적으로 옥에서 풀려나는 장면도 동일합니다. 두 사도는 유난히 유사한 사건들을 기적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누가는요. 이방인의 사도이자 교회를 확장한 그 사도바울의 권위가요. 베드로의 권위와 대등하다라는 것들을 구조적으로 통해서 메시지를 자꾸 주고 있습니다. 자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했거든요. 사도바울, 예수님 집계 제자도 아니잖아. 저거 이상한 애가 와가지고 여기서 자꾸 주인 행사하고 그런 얘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 책을 통해서 그 베드로의 같은 권위를 자꾸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도바울과 베드로, 사도바울과 베드로만이 사도행전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당시 복음으로 무장된 수많은 그 사도들, 제자들이 흩어져가지고 복음을 다 땅 끝까지 다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요. 모든 이 사도들의 행적들을 다 다루면요. 책 두께 이거 굉장히 지금도 한 권 통동하는 데 힘든데 다 썼다가는 통동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딱 전략을 하죠. 선택과 집중. 베드로와 바울에게 딱 집중해버립니다. 그래서 쓰게 된 거죠. 이 책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성령 행전이라는 거죠. 성령 사역을 상당히 이 책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 땅의 끝만 자꾸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땅의 끝만 보고 있으면 하나님, 하늘을 안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제자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이 땅의 끝만 보고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는 사복음에서 내내 제자들의 그 우둔함. 자꾸 옆에 예수님을 보고 있어도 자꾸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못 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누구를 고쳐주죠? 눈먼자들을 계속 고쳐주고 있습니다. 장마다 눈먼자를 고쳐주고 있어요. 그럼 뭐 상징하는 거예요? 아이고 눈은 뜨고 있으나 못 보고 있는 이 영적인 소경들아 잘 봐라 지금. 계속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께서 오시면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가르쳤던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해 주실 거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교회가 생길 거니까 너희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라. 기다려라. 이것이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전후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눈물 흘리는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울죠. 베드로는 세 번 부인하고 펑펑펑 이렇게 울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요 가슴이 슬퍼서 울죠. 모든 제자들이 통곡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제자들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낙향해가지고 갈릴리로 갑니다. 자기 고향. 여러분 고향 가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거미환향. 아시죠. 사복고시 붙어가지고 가는 거. 아니면 성공해가지고 벤츠 몰고 고향 가는 그런 거미환향이죠. 낙향이 있죠. 낙향은 뭘까요. 사와 바다가 쫄딱 망해서 가고 병 걸려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 병 걸려가지고 내려가는 이 낙향이라고 합니다. 갈릴리로 가는 제자들은 두 가지 중에 뭘까요. 낙향입니다. 낙향. 부끄럽고 쪽발리는 진짜 일입니까. 이상하죠. 여러분. 주님이요. 이 오순절 성령 불 떨어지기 직전에 제자들을 울리시고 울리는 것 같고 안 되니까요. 가장 세상 밑바닥에 쳐박아 버립니다. 지금 잘 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어떻게 지금 흘러가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성령 받기 전에 기뻐가지고. 이게 아닙니다. 지금. 성령 받기 직전의 상황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받아요. 따라합시다. 십자가 없이는 오순절 없다. 십자가를 다 통과해야 합니다. 눈물의 꼴짝을 통과하고요. 밑바닥에 다 쳐박아 버립니다. 전부 울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기다려라 라고 하잖아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곧 온다. 요한계시도 그러죠. 언제 오십니까 주님. 기다려라. 내가 곧 온다. 지금 딱 그런 때죠.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것도요. 예수님이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그래야 왜 내버려 둘까요. 그래야 성령님을 만난다라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그들에게 잘 보세요.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고 되어있습니다. 떠나지 말고. 왜 떠나지 말고라는 말을 굳이 넣었을까요. 떠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떠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다 도망가고 떠나갑니다. 지금도 마지막 치다라고 몇 년 전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안 오시니까 사람들이 이제 슬슬 떠나가기 시작하죠. 언제 오시나. 얘들아 떠날 일이 많이 생길 텐데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얘들아 기다려라. 여러분 마지막 때 신앙은요. 놀라운 능력 불받고 하는 이런 나타내는 불능력을 나타내는 것보다도요. 떠나지 말고 끝까지 기다리는 신앙인 것이죠. 그게 뭐라고요. 그루트기 신앙. 북한에 보십시오. 그루트기 신앙. 남는 자 신앙. 저는 제 용어로는 버티기 신앙. 붙어있는 신앙. 포도나무 가지가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신앙인 거죠. 신부의 영성으로 신랑을 끝까지 기다리는 그 성도가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다릴 수 있을까요. 기다리기 어렵고 떠나는 일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계속 그 얘기합니다. 떠날 일이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평상시에 기도해. 그 기도가 안 해놓으면요. 반드시 여러분한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애가 갑자기 뭐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나중에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기다릴 수 없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나는 기다리고 싶은데 자꾸 주변의 환경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떠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눈물 짓게 하고 그런 사건을 통과한 그제서야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거죠.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도 여러분 진짜 전무후무한 진짜 몇 안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였던 1907년 그 평양 대부응이 언제 왔습니까. 을사 보호조약으로 한국이 일본에게 국권을 나라를 쫄딱 다 빼앗기고 한반도 전역이요. 대성통곡하던 그 밤 그때 조용히 성령님께서 1907년 대부응을 조용히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2007년 여러분 옆에 잠실 스테디움에 모여가지고 다시 한 번 100주년 100년 다시 한 번 오라고 과함치고 찬양하고 우리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습니까. 성령님의 대부응은요. 그렇게 오지 않음을 지금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이 패턴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만 읽어도 그렇게 오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제가 재산 다 잃고 쫄딱 망하고 눈물 짓고 인생의 최악의 상황이 될 때에 성령님이 조용히 찾아오시더라고요. 진짜 조용히 찾아오시더라고요. 그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한 이후에야 오시더라고요. 성경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상황에 일하시는 분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허고생합니다. 목청껏 주여 부르짖어도 목만 나가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도 또 중요하지만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 분인가?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는요. 그때까지 우리는 순결한 신부처럼 신랑을 기다려야 됩니다.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올 거라는 거죠. 열처녀 비우고 보세요. 기름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생긴다는 겁니다. 반 정도한테.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실 겁니다. 마지막 신앙은요. 뜨겁고 아까 불 받는 그런 것보다도 인내. 끝까지 기다린. 그게 최고의 신앙입니다. 이사여서 여러분 보셨죠? 이사여서의 제가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중에 하나가 렘넌트라고 합니다. 남은 자.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죠. 끝까지 남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